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설입니다. 좋아요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래요. 징징된다 그러죠. 전문용어로 짓지 않은 소리. 이거를 사람들이 얼마나 싫어하는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사연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그럼 봅시다. 제목. 분명 이거 남편이 개 악랄하고 나쁜 놈인데 아내가 너무 징징돼가지고 아무도 이런 아내의 표현을 안 들어줬어요. 결국 글 삭티 엔딩 징징대지 맙시다. 원제. 집 화장실 문이 잠겼을 때. 다들 알겠지만 요즘에 화장실 문이 잠기는 그런 사고가 뉴스 같은데 많이 나오고 그러잖아요. 이거 솔직히 남의 일이라 생각하고 살았는데 제 생각보다 가까이 있더라고요. 다름이 아니라 바로 어제였죠. 저희 신랑이 운영하는 학원에 어떤 여학생이 화장실에 갇혔고 신랑이 가서 열긴 했는데 이게 열고 나서 고장이 난 건가 싶어가지고 다시 안으로 들어가 문을 닫으면서 그 여학생이랑 둘이 같이 갇혀버린 거예요. 그래서 결국 남편이 힘으로 억지로 몸을 문을 부수듯 정말 힘들게 열고 나왔대요. 그리고 이때 여학생은 많이 놀랐는지 엉엉 울었다는데 트라우마가 생기겠다며 걱정을 하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우리 집 화장실 문이 잠기면 나 어쩌지? 자기가 집에 없으면 어쩌지? 이랬더니 아니 드라이버도 안에 있는데 뚫고 나오면 되는 거 아냐? 참고로 남편이 저 일을 겪고 집에 드라이버를 놔뒀어요. 화장실 안에. 근데 말을 너무 차갑게 하길래 어이가 없어서 나 드라이버 말 못쓰는데 나도는 어쩌라고? 이랬더니 그럼 문을 발로 차. 저 문은 약해서 다 부셔져. 이러는데 진짜 왜 이렇게 기분이 상하는 걸까요? 요즘 저희 집에 아기랑 저 두 사람만 있거든요. 저희 신랑은 아침 일찍 나갔다가 밤 열한 시간 넘어야 집에 들어옵니다. 그런데 이런 소리를 하니까 너무 서운하고 화가 나서 나는 드라이브로 문 못 열고 내 힘으로 문 못 부셔. 이랬더니 이 사람이 갑자기 짜증을 내면서 아니 그러면 어쩌라고 문을 아예 뜯어놓을까? 아니 왜 이런 반응을 보이는 걸까요? 그러고 보면 늘 그래요. 제가 섭섭한 게 있는데 이 사람은 저를 보호해주려 하지 않고 늘 저보고 스스로 하랍니다. 이래서 가뜩이나 서운한데 아내는 방치해가면서 그 여학생은 몸을 던져 구했다는 게 너무 화가 나요. 이런 남자를 제가 정말 믿고 살아도 되는 걸까요? 뒤에 많이 있습니다. 댓글 1번 네 당장 이혼하세요. 자 다음 2번 님은 참 뭐라고 할까? 아직 일어나지도 않는 일로 사람 정 떨어지게 하는 그런 비상한 재주가 있는 것 같아요. 끌 끌 끌 3번 야 진짜 뭐 어쩌라고? 야 너 혹시 내 전여친이냐? 오빠 나랑 결혼하고 오빠 바람 피우면 어떻게 할 거야? 아니 도대체 이게 뭔 개소리야 이게? 알았으니까 자 어서 말해봐요. 도대체 듣고 싶은 대답이 뭐였어요? 5번 물론 남편이 집에 있을 때 그런 일을 당하면 구해주겠죠. 근데 밖에 있을 때 어쩌지 이러고 있으면 제가 남편이라도 많이 답답할 것 같아요. 만약을 대비해가지고 화장실 수납장에다가 뭐 내려 찍을 수 있는 망치라도 구비를 하든가 아니면 폰을 잘 챙기든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것들도 얼마든지 있는데 나는 그런 거 다 못해! 이런 말 하면 진짜 사람 질려요. 6번 도대체 남편이 어떤 대답을 해주길 바란 겁니까? 당신이 텔레파시 보내면 내가 당장 달려와가지고 구해줄게 이런 대답이 나오길 바란 겁니까 설마? 본인 혼자 해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이야기하니까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줬는데 화가 나고 서운하다고? 아니 도대체 왜? 7번 그냥 다 싫고 못하겠어요? 그럼 그냥 남편이 집에 들어온 11시까지 갇혀 계세요. 그럼 집에 와가지고 구해주겠죠. 8번 아니 아기랑 엄마랑 단둘이 집에 있는데 화장실 문 잠글 일이 있어요? 굳이? 그럼 쓸데없는 걱정할 시간에 잠이나 좀 주무세요. 괜히 엄한 사람 더 피곤하게 닦달하지 말고. 되 됐으니? 씻거나 아기가 잘 땐 닫아야죠. 왜냐하면 안 그랬다간 금방 깨서 울거든요. 2번 보통 깨서 울까봐 문 열어놓고 샤워하지 않나요? 네 됐으니? 문을 닫고 후딱 씻으면 아이도 잘 안 깨는데 문을 열고 씻으면 수도꼭지만 틀어도 바로 울거든요. 와 씨 진짜 어쩌라고 오네. 어? 남편 개 피곤하겠다. 딸딸딸딸딸. 뭐 폰을 잘 들고 가야겠다. 문을 항상 조금은 열어놔야겠다. 등등등. 이런 식으로 능동적으로 생각하면 괜찮을 것 같은데. 어떡하지? 아니야 나 그거 못해. 그것도 못해. 이러면 부처 보살도 질려요. 혹시 남편한테 따로 원하는 대답이 있는데 말을 막 빙빙 돌리면서 떠보는 화법을 주로 쓰고 그러나요? 만약 그런 거라면 고치세요. 사람 진짜 지치니까. 네 됐으니? 길게 설명해 주셔서 감사해요. 근데요 남편 저한테 늘 관심이 없어요. 그런 신랑한테 관심을 받고 싶다 보니까 이렇게 짜증나고 답도 없는 대화를 제가 하는 것 같아요. 출근하면 늘 바쁘다며 전화 한 통 안 하고 지난 몇 년 동안 지속된 그 외로움이 누적됐고 그래서 나는 당신이 걱정돼. 이런 걸 듣고 싶은 것 같아요. 항상 보면 남들만 걱정을 하니까요. 2번 아무리 그래도 그렇죠. 이런 식으로 늘 대화를 하면 남편 정 떨어져가지고 아예 밖으로 놔둘 수도 있어요. 추가. 댓글들 읽어보니까 다들 저만 비판하고 있네요. 그래요. 남편 짜증나게 만든 거 인정하겠습니다. 근데 얼굴 안 보인다고 다들 말이 너무 심하네요. 몇 분들 빼고는 어쩌고 저쩌고 하다가 글이 사라져버렸어요. 다만 그 뒤에 달려있는 댓글들을 통해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좀 대충 알아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댓글의 반. 본문도 그런데 추각을 보고 더 처군이가 없어. 지폐를 안 들어준다고 사람들한테 짜증내다가 갑자기 진한편 뒷담을 시작하니? 진짜 뭐 어쩌라고요. 대댔스니? 그럴 수도 있겠어요. 아니 뭐가 그럴 수 있는데? 2번. 미친. 이건 망카페에서도 욕처막을 그린 거 몰라요? 그럴 수도 있겠군요. 잘 알겠습니다. 추각을 뭐해요? 말하는 거 진짜 웃긴다. 지금 이게 결혼하기 전 네가 벌던 수입이랑 본인이 집해온 거 이런 소리까지 해야 될 일이야? 거기다 본인이 남편 헌밤 오지게 해놓고 같이 욕하는 댓글 달리면 바로 정색하면서 예전엔 안 그랬다. 원래는 좋은 사람이었다. 어쩌라고. 4번. 보니까 쓴이는 좀 정떨어지게 하는 재주가 있고 남편은 그런 쓴이가 지긋지긋한 것 같아요. 나 능력 있고 잘났고 혼자 잘한다 이거랑 나를 보호해줘. 이 두 마음은 절대 양립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징징이를 할 거면 징징이만 하고 반대로 나는 당차고 잘난 여자다 이런 말을 할 거면 잘난 여자만 하세요. 왜 두 개를 다 합니까? 밖에서는 잘난 사람이 나에게만 약한 모습을 보인다? 야 이런 모습이 있었다니 심장이 두근거리는걸? 이런 건요. 사랑 타령이나 해대는 웹소설에만 나오는 이야기고 얼씨고 평소에도 오지게 잘난 척하다니 뭐 하나 지 혼자 못하고 징징거려 개 짜증나! 이게 현실이라고. 5번. 먼저 쓴이의 징징이 화법이 문제인 것도 맞는데 주변인들 단절시키고 막말하고 자존심 깎아먹고 외출도 제한시키고 이게 더 큰 문제예요. 하지만 쓴이가 징징이 화법을 주제로 먼저 글을 썼으니까 민심이 이렇게 꼬여버린 것 같아요. 추가글도 그래요. 댓글들의 억척 때문에 쓴 거긴 한데 그마저 피해자 코스프레로 남편 뒷담을 하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이렇게 더 쳐맞는 것 같아요. 쓴이 상태에 완전 도관에 든 쥐꼬리고 우울증도 좀 심해 보이는데 걱정됩니다. 근데 원래 여기가 그래요. 물고 뜯는 거 좋아하는데 쓴이가 그걸 잘 몰라가지고 떡밥을 아주 그냥 제대로 던져준 거죠. 사실 여기뿐만 아니라 익명 커뮤니티가 원래 그래요. 여하튼 쓴이의 징징이 화법은 인지를 했다고 하니까 이제 됐고 지금은 우울증 치료가 더 급해 보입니다. 6번 아 이거 쓴이가 쓴 댓글입니다. 사실 제가요. 이미 병원에 가봤거든요. 의사 말이 그래요. 남편이 제일 문제라고. 저는 검사 결과 정상이었어요. 그래서 의사가 남편 데려와 보라고 했는데 자기는 정상이라고 죽어도 병원을 안 가요. 분노 조절 장애, 자격지신도 있고 거기다 지 혼자 먹은 밥, 설거지도 안 하고 더럽게. 아니 밥이 없으면 직접 하지. 사람을 잡아요. 7번 추가 보니까 쓴이가 왜 그런지는 알겠습니다. 남편 진짜 나쁜 놈이네요. 근데요. 아무리 그렇다 해도 말을 맨날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죠. 이것도 문제라고. 8번 추가 글까지 보고 씁니다. 일단 쓴이 남편 많이 부족한 사람인 건 알겠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남편한테 사랑과 관심을 받고 싶어 한다 그랬죠. 쓴이 방식 잘못됐어요. 그런 식으로 징징거리는 건 없던 짜증도 유발하게 돼요. 또 그게 많이 쌓이면 징글징글하고 질리게 됩니다. 그런 식으로 유도 징징거리면 원래 사오려고 했던 꽃도 안 사오고 그렇게 되는 거라고요. 저 같아도 그렇습니다. 본인이 여우가 될 수 없다고 해서 이렇게 징징되지 마세요. 이거 진짜 최악의 방법이라고. 네 감사합니다. 여러 조각들을 보고 상황 요약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결혼 후에 상처를 많이 받았대요. 신랑한테 여러 차례 상처를 받고 사소한 일에도 애정을 확인받고 싶어가지고 쓴이가 많이 징징된 겁니다. 그리고 많이 싸운 게 소풀이를 위해서 답도 없는 질문을 계속했대요. 그리고 이것 때문에 매번 싸웠다고 합니다. 그리고 신랑의 행동 이미 졸업을 한 여자 제자들과 새벽에 연락을 한다든지 또 쓴이와의 외모를 비교하고 또 제왕절개의 출산을 앞두고 비아냥거렸다고 해요. 그냥 낯이 왜 배를 째냐 이런 식으로 그리고 출산 선물로 꽃 편지를 요구했는데 이때도 무시를 했는데 문제는 쓴이가 또 징징됐나 봅니다. 그리고 유가 집안일 관심 없고 다른 사람들이랑 계속 비교하고 그렇다고 해요. 그리고 쓴이는 지난 몇 년 동안 자존감이 바닥을 치고 있는 중이고 고립된 생활을 한답니다. 아까 나왔죠. 신랑이 쓴이 친구도 잘 못 만나게 하고 집에서 애나 봐! 이런 식으로 그래가지고 외출 제한 당하고 혼자 산책하고 외출하는 것도 잘 안된다고 합니다. 반면 신랑은 혼자 지 혼자 풀고 한대요. 나쁜놈이죠. 여러가지 상황을 고려해봤을 때 그렇습니다. 일단 신랑 자체가 처음부터 나쁜놈이라가지고 쓴이는 그런 신랑한테 매달리다가 징징된 거다. 그러면 물론 그렇다 해서 그게 뭐라고 하죠? 신랑이 그렇게 해도 될 건 아니지만 싹 징징되는 것 자체가 좋지는 않아요. 또 그래서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쓴이가 너무 징징되니까 신랑이 화가 나가지고 좀 무시를 하는 게 아닌가 그런 것도 그려볼 수 있겠고요. 어쨌든 어느 쪽이냐에 따라 그 사람이 좀 뭔가 무게가 실릴 것 같아요. 물론 아내가 징징된다고 밖으로 돌면 안 되죠. 그건 나쁜 겁니다. 다만 빌미가 될 수 있다는 거 이거는 좀 알아야 될 것 같고 그리고 가끔 이렇게 징징되는 여자들이 좀 있잖아요. 이런 물론 남자들 중에도 있습니다. 되게 찌질해 보이죠. 그런데 이런 사연들 혹은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저는 저희 돌아가신 아버지한테 너무 감사한 그런 게 느껴집니다. 항상 그래요. 저도 어릴 때 많이 징징됐어요. 우는 소리를 했죠. 물론 10살짜리 어린 애가 지 마음대로 안 되면 떼도 쓰고 징징대고 우는 소리 흥흥 이러기도 하고 하죠. 그런데 평소에 그렇게 따뜻했던 사람이 제가 막 징징대고 지 짜는 소리를 하면 딱 정색을 했어요. 우는 소리 하지 마라. 이렇게. 남자가 우는 소리 하는 거 아니다. 이러면서 막 놀아있단 말이지. 사실 그때 어린 마음에는 저는 그게 싫었어요. 아빠는 내 편에 안 들어주고 이러면서. 그런데 허가일수록 그게 진리였던 거지. 아버지가 그런 말을 했어요. 네가 이렇게 징징대면 네가 잘한 일이 있어도 아무도 네 옆에 없을 거라고. 사람들 다 떠난다고. 어릴 때는 그게 뭔지 몰랐어요. 커서 알았지. 그래서 저는 지금도 징징대는 거 정말 싫어합니다. 그런 말을 제가 저번에 한 번 했을 거예요. 뭐 잘못한 게 있으면 억울한 부분이 있어도 그냥 발라당 뱉 가고 누워라. 사과할 때는 징징대지 마라. 내가 그래서 그런 게 아니고 이러면은 내가 잘한 거라 해도 편을 안 들어준다고. 아무튼 그래요. 아까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징징거리고 우는 소리하고 이러면은 이 사람이 나쁜 게 아닌데도 멀리하고 싶어집니다. 그게 다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징징대지 맙시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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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